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깔끔하게 수납 정리가 잘 돼 있는 인테리어, 똑소리나는 올케의 살림 솜씨가 엿보이는 남동생의 집인데요. 미모의 아내를 만나 결혼한 지 벌써 7년 차. 8남매의 막내였던 남동생은 어느덧 한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이때 저희 부부도 같이 찍었어요. 최근에 애로 부부에 나와서. 제가 그게 완전 화자가 됐다. 32시간마다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며. 발로 많이 막기도 했어요. 3일 동안 거의 검색어 1위였잖아. 그러니까 뭐. 좋았어? 아니요. 친구 어머니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난 그렇게 못 살아봤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남사스럽다고. 그런데 왜 그래도 미운 털이 안 박혔냐면 부부가 사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경강세로. 다 우리 엄마 덕분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라 지금 국민 비만이야 지금. 그래서 너무 많은 친구인 것 같다고 말씀하ciu. 그래도irie 장sterdam阻itet는 땡사랑 unfair일까 Silicon Valley 진쯤 반영한다. 분들이 이런 자신이 아주 안 Newman로 짓은 작업을 그대로 만약에 今日 아름다 Idea는 가족 ORDER가 음악 내가 그때 서비아 jesteśmy 얼마인 줄어들리면서 jal같이ните 나 Quant antique stain points.